무더위에 택배기사에게 일어난 훈훈한 일이 공개돼 화제입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천안에서 배달기사 13년 차라는 글쓴이 A씨는 배달을 자주 가는 2층의 가정집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. 이날도 역시 택배를 위해 1층 벨을 누르고 열리는 문 안으로 들어가 2층 계단을 올랐다는데요. 배달 물건은 복숭아 두 박스. 그렇게 복숭아를 내려두고 가려는 찰나 별안간 고객인 중년 여성과 남성이 나와 방금 배달된 복숭아 두 박스 중 한 박스를 건넸다고 합니다. A씨는 갈 때마다 매번 음료수 챙겨주시고 2층이라 미안하다고 하셨었다며 2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괜찮다고 안 받으려고 했다고 전했는데요. 그러나 고객들은 우리 딸도 배달기사님에게 꼭 드리라고 하면서 복숭아를 시켜줬다며 받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핑크색 상자 속 정갈이 놓인 복숭아가 알도 크고 색도 예쁜 게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죠. A씨는 날씨도 많이 더운데 힘이 난다며 감사하다 모두 더위 조심하라고 글을 마쳤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배기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.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길. 고마운 줄 아는 고객들이 천사 같다. 오랜만에 한국의 정을 느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